남편이 성매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이 고민을 털어놨다가 네티즌들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. 지난 19일 한 지역 맘카페에는 남편이 성매매 끊게 하는 법 알려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인데요. 8살 아들을 두고 있다는 여성 A씨는 남편이 성매매한다며 운을 뗐습니다. A씨는 저랑 남편이랑 서로 애인 만드는 걸 터치 안 하기로 약속했다며 그래서 저는 X로 다른 남자 만나고 남편에 대해선 상관 안 하고 있었는데 성매매하고 있더라 라고 전했는데요. A씨에 따르면 생활비를 분담하며 남은 돈은 각자의 용돈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남편이 성매매를 한 돈으로 차량도 바꾸면서 적금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. A씨는 아무리 남편이 여자를 만나도 아이가 있는데 적금이라도 하나 들어놓겠지 했다며 그런데 돈은 아예 안 모으기로 작정했나 보다 라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. 그러면서 서로 즐기기로 약속했으면 최소한의 아빠로서의 도리는 다 해야 하지 않나 라고 불평을 늘어났습니다. 현재 자녀에게 투자하기 위해 생활비를 올리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화를 내며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. A씨는 남편이 성매매를 끊고 월급을 생활비로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슨 저런 집이 있나 애는 무슨 죄냐 끼리끼리 잘 만났네 성매매가 고민이 아니고 생활비가 적어서 고민이라니 어지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현행법상 성매매는 불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